거울이 되겠습니다. 거울을 밀어. 거울. 그리고 다른 거죠. 다른 스무스. 부드러운 거야. 부드러운. shiny. 빛나는. 표면이라는 것들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리플렉트. 반사하는 거예요. light. 빛을. 거울. 그리고 뭐 다른 부드러운 게 빛나는 애들이 빛을 반사하는 데. 우리는 본다는 얘기죠. reflection. 반사. 반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반사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반사냐면은. search. suffices. search. 그러한 표면이죠.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반사를 우리는 본다는 얘기죠. 반사 적어주고 있겠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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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ys of light. 빛의. 그죠. 이 광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 빛이야. 빛. 빛이라는 것을 쓰죠. 뭐로부터 온 거죠. 이미지로부터 온 빛. 되겠습니다. 음. 이미지로부터 온 빛 되겠습니다. 아. 포미안. 프럼이구나. 프럼이 아니고 포미안이구나. 그. 이 광선. 빛의 광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구나. 만드는구나. 이미지를 만들어 이미지. 이미지를 유식화문화 상이라고 하죠. 어. 이걸 만드는데. 어디에 만드는 거냐면. 레티나 되겠습니다. 레티나. 막막. 막막에. 만들어. 우리 눈에. 막막에. 이 상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이미지들은. 자. 그러한 이미지들은. 항상 거꾸로 되어 있어. 아. 리버스도 수동태죠. 거꾸로 되다. always는 항상이죠. 항상 거꾸로 되어 있어요. look at. 뭐뭇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라. 이런 얘기죠. 너 자신을 보아라. 음. 거울 안에 있는 너 자신을 보아라. 보고. 윙크해봐. 너의 오른쪽 눈을 윙크하고. 왼쪽 눈을. 아. 오른쪽 눈을 윙크해라. 그러면. 너의 왼쪽 눈이. sim. to. 공소원형이죠. 뭐뭐해 보이다. 윙크하는 것처럼 보인다. back at you. 너에게 back. 다시. 너에게 다시 윙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식으로. 음. 여기 얘죠. 얘. 요거의 얘이란 말이야. 리버스된 거의 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너는. 사용할 수 있어. 거울을 내겠습니다. to는 목적이죠. 샌들은 보내는 거야. 보내기 위해서. 코디드. 부호화. 암호화된. 부호화된. 여기서 암호화된 거. 암. 호. 화. 된. 또는 부호화된.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내냐. 친구에게 보낼 수 있어요. 너는 거울을 사용해서. 거울을 사용할 수 있다. 뭐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스탠드. 미. 를. 쫙 갑니다. 스탠드 동사예요. 세우다. 세워봐라. 거울을. up. right. 똑바로. 똑바로 세워봐. on the table.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똑바로 세워봐. 그죠? so that. 뭐 뭐 하기 위하여. 자.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이. 이 종이 한 장이. can be seen. 수동이죠.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다. 보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clearly죠. 명확히. 명확히. 거울 속에서 보여질 수. 보여지게. 보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으십시오. 테이블 위에 있는 거울을. 똑바로 세워보십시오. 이제 써라. 써라. 뭐를 써라. 메세지를 써라. 메세지를 적어라. 음. that looks right 되겠습니다. 자. that. 그 메세지는. 자. 메세지는. looks right. right. 정상의. right. 올바른.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메세지를 적어라. 뭐 할 때. 니가 볼 때. 거울 속에서 볼 때. 어. 니가 거울 안에서 볼 때. 정상으로 보이는 글씨를 적어봐. keep your eyes on the reflected image. 되겠습니다. keep. 유지시키는 거야. 너의 눈을 어디에. 이렇게. 반사된 거야. 반사된 이미지에다가. 눈을 유지시켜. 그러니까 눈을 떼지 말고 있어봐. on. 뭐뭐를. 계속. 주시하는 거야. 계속 분단 뜻입니다. 반사된 이미지를 계속 보아라. 와야 되겠습니다. 뭐 많은 동안에. 너가 라이딩.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종이를 보지 말고. not on your paper. 종이를 보지 말고. 반사된 이미지를 봐봐라. after a little practice. 뭐뭐한 후에. a little. 약간의. practice. practice. 연습이 있어. 연습을 한 후에. 가져오죠. 진주어죠. 쓰는 것은. backward. 거꾸로란 뜻이야. 부사야. 거꾸로 쓰는 것은. 더 쉬워질 거야. 더 쉬워질 것이다. 너의 친구가. 너의 친구가. 받았어.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읽을 수 있을 것이야. 뭐죠? by holding the paper. up to the middle. 되겠습니다. by holding 되겠습니다. paper. 종이를. 거울에. 종이를 잡는 거야. 종이를 잡아. up to the middle. 되겠습니다. 거울. 에. 거울에 종이를. 비춰봄으로써. by holding the paper. up to the middle. 되겠습니다. 종이를. 잡아. 잡음으로써. 종이를 잡긴 잡는데. 세워서 잡는 거야. 거울 앞에서 세워서. 거울. 거울에. 세워서 종이를 잡아.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비춰본다고 한 거야. 거울이 있으면. 이 거울이죠. 거울이 있으면. 종이를. 이렇게. 이 종이야. 그죠? 종이를 up. 세워. 세워서. 거울 쪽으로. to. 거울 쪽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잡아. 이렇게 하면서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비춘다. 라고 얘기한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